카카오톡 도시락 참고하셔서 라면들과 함께 함께 Doing this gordura 인연대의 선애로.. 여기에서 가면 한 시간? 한 시간 더 한 시간 더 지금은 그 사가역에 도시락 상 받은 대로 먼저 들렸다가 완전히 봄날씨 와 진짜 눈부시다 어 여깄다 이건가? 이거 이거야 이거 소시옵소시 여기 앉아서 먹자 삼 짠 굉장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상을 많이 받은 도시락이에요 짠 서울에서부터 왔습니다 왜? 그때 그 맛이 아니야? 그런거 치는 사람이 너무 없어 고구마 이거? 이따가 먹어볼게 고구마 고구마를 희한하게 말렸어 기간을 미친 스스로 도시 도시를 낀다 좀 폭발하게 예약했는데 그래도 어깨가 비어있어서 이리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4시간 동안의 한 마리에 요청되고 있습니다. 이 주소에서 발효되어 있으니, 이 주소에서 100년 전에 발효되어 있습니다. 다음 주소에서의 반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소에서의 반전을 드립니다. 이 칵테일바라 비즈니스 칵테일바라 비즈니스 칵테일바라 두 개서? 같이 두하고 비즈니스 칵테일바라 온천 갈 준비 끝 온천 지금 하고 나왔는데 얼굴에 빛이 광이 나네요 진짜 야외 온천에 사람이 없어서 진짜 혼자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볼이 완전 부들부들 빼끌매끌매끌 너무 좋았어 아 이게 애피타이저인가 보다 음 블랙티 블랙티 음 음 음 음 되게 맛있지? 되게 이게 이게 뭐지? 먹으면 수분이 되게 많아 아니 약간 이슬 맺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약간 온천하면서 수분 뺏긴 거 채우시는 것 같아 너무 특이하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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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또 2차를 하러 왔습니다 길거리 걷다 보니까 여기 오레신원은 거리에서도 조격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야키토리 집인데 국을 메부러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굉장히 조용한 바가 보이는 뭔가 내공이 느껴지는 야키토리 집이에요 이제 그니까 지금도 한국어 메뉴가 있다니 진짜 많이 오는 거 같아 영어로 주운하고 나는 것은 보다 이거 딱 구글로 돌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타이피스 추하이 후연아 짠을 항상 응 건배 자꾸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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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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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유익적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유익적으로 생겼다 하와타르 하와타르 음 음 음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다 이제 맛있네 니가 내가 와 너무 맛있다 닭사시미 닭사시미 음 참치 같아 이거 정말 신선해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와 맛있네요. 맛있다. 오! 와! 일단 먹어봐봐. 짠!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여러분, 여기는 진짜 맛집입니다. 정말 맛있어. 진짜. 완전. 너무 맛있어. 무슨 뭐라고 그랬지 알까? 여기 온천구부. 온천구부. 카레. 빵이랑 비저트까지. 쫙 떠나는 날이 됐는데, 진짜 여기는 한 2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떠나기 싫은 날입니다. 벌써 저기에 꽃도 이렇게 피어있고, 한 2연박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웰컴드링크를 못 먹어서 먹고 가려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엄청 달다. 엄청 달다. 아유, 좋아. 뭐요? 쌀. 음. 음. 많이 안 달다. 많이 안 달다. 깔끔한 사이다의 맛. 많이 달진 않니? 아, 여기 티 파는구나. 호지차랑. 티, 우리 티 좋아하는 사람들은. 사가겠다. 다 맛있다. 그리고 뭐. 후우. 후우. 바닥. 맛있네요. 소에지느. 가서, 좀 맛있다. 밥. 이렇게 비교해야 되니까. 그리고 enormit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